모든 순간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면 모든 순간엔 다 이유가 있었다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땐 영문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몰라 우왕좌왕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면 아 이러려고 그랬구나 일마다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이유가 있음을 인지하면 이유를 모를 때보다 덜 방황하게 되기도 한다 어느 날 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이유인지 도통 모르겠더라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고 결국은 해결이 될 일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서 그 일을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엔 이유가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